집에 가. 밑에 있을게. 집에 가, 가. 집에 가 있으라고, 좀. 앉아. 뭐, 내가 뭘 좀 하나 물어봐도 될까? 네. 너 혹시 우리 수빈이랑 잤니?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 줘야 우리도 한시라도 빨리 대체를 할 수 있으니까. 어?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. 그래, 고맙다. 저런 짓 안 해줘서 고맙다. 너 내가 무슨 말 할지 알지? 우리 수빈이랑 사귀지 마. 앞으로는 말도 하지 마. 그냥 아는 채도 하지 마. 너네는 아무 일이 없었어, 그렇지? 너네 둘 아무 일이 없었던 거야. 어? 우리 수빈이는 너 같은 애가 사귈 수 있는 그런 애. 너는 엄마 참 좋으신 분이더라. 너도 그럴 것 같아. 그렇겠지, 주네야, 그렇지? 주네야. 주네야 부탁 좀 하자. 주네야. 감사합니다.